파피루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언제나 이분의 작품은 실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짧은 단편이나 긴 장편이나 그 속엔 확실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기만 하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바로 공선옥 작가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서른사나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서른사나이, 서러운사나이, 그 서러운 남자라는 말인데요. 뭐가 이 남자를 서럽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른사나이, 공선옥 오늘은 미용실이 쉬는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다. 언젠가부터 일이 없는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적어도 1년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없던 증세다. 일이 없는 일요일엔 어디 갈 생각도 않고 하루 종일 미용실에 딸린 살림방에서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배가 고프면 겨우겨우 라면 한 봉지 끓여 먹고 하루를 넘기고는 했었다. 물론 문을 열지 않는 날이니 안에 있어도 미용실 전면 유리문에 친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햇빛 찬란한 일요일도 영예의 미용실 안은 깊은 바닷속처럼 어두웠다. 날마다 손님 비위 맞추느라 말이 안 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주워 섬기고 사느라 일요일엔 아무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는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뜨고 눈 뜨자마자 책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학교 다닐 때도 책만 들었다 하면 잠을 자던 자신이 책을 보다니 가증스러운 건지 감동스러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제 적어도 할 일 없는 일요일이나 잠깐 쉴 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텔레비전 보는 일은 없게 되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무조건 책을 읽게 된 것이다.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일어나서 잔잔한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밀린 일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시면 다음 주가 훨씬 정신적으로 더 충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연휴 일요일처럼 하루 종일 자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자느라 빌려준 책을 다 못 읽고 돌려줬을 때 이강호가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일요일이 바뀐 것이다.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기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침 햇살이 미용실 실내에 쏟아져 들어왔다. 내일은 새 책 교환 날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강호가 지난주에 주고 간 책을 다 읽어야 한다. 언젠가 이강호는 말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육체와 영혼이죠. 그럼요. 밥만 먹고는 못 살죠. 제 인매에 힘이 좀 들어간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느닷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이강호의 말에 너무 집중한 탓이었던 것 같았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미용실 단골 김여사다. 드라이기로 부풀리고 고데기로 힘을 준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살피며 김여사가 말했다.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아. 가끔 빵도 먹고 국수도 먹어줘야지. 잔뜩 멋을 부린 김여사는 빵을 먹으러 가는지 국수를 먹으러 가는지 하여간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렀다. 맞아요. 영혼에도 밥을 줘야죠. 그럼 영혼의 밥은 무엇일까요? 음 음 크크크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지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겨우 틀어막으며 조심스레 사 사랑이 아니겠느냐고 이강호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이강호도 그만 웃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강호 또한 급히 입꼬리에 매달린 웃음을 털어내며 사람이 책을 읽지 않으면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밥만 먹고 살지는 않으리라 내 영혼에도 밥을 주자 책이라는 밥을 눈앞이 환해지면서 절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의 결심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책을 한참 읽고 읽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밥만 먹고도 못 살지만 책만 읽고도 못 사는 법 이젠 밥을 먹자 하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문득 며칠 전 차우진의 아들 두리가 가져다 준 애호박이 생각났다. 미용실 앞에 애호박 하나를 달랑 놓고 내빼는 아이 뒷돌미에 땀에 절 머리카락이 무성했다. 영혜와 눈이 마주치면 왠지 수줍게 웃으며 도망부터 치고 보는 아이 아이 머리를 잘라주고 싶어도 하도 재빠르게 도망을 가버리니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못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쨌든 차우진을 안 만나고 산지 몇 달 됐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다. 차우진과의 만남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하고서 미용실 앞에 슬그머니 반찬거리를 두고 가는 그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역정을 내고 나서부터는 그 어머니나 두리가 지나가도 일부러 외면을 했었다. 그런데 한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애호박을 갖다 준 것이다. 공터에 심은 호박이 너무 많이 열려서 나눠먹고 싶었던 것일까? 이강호는 영해 미용실의 손님으로 왔다. 그는 미용실 근처 초등학교 교사다. 나이는 서른 영해보다 다섯 살 어리다. 사춘기 시절의 여드림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좋게 보려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보기 싫다기보다 오히려 풋풋해 보이기도 했다. 단순한 손님으로서가 아닌 이강호와 말문을 트게 된 동기는 이강호가 미용실에 두고 간 책 때문이었다. 이강호는 머리를 손질하고 나서 들고 온 책을 두고 갔고 영해는 손님이 없는 새에 이강호의 책을 보게 되었다. 책 제목은 권정생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몽실 언니였다. 언젠가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본 것도 같아 그 드라마를 베낀 책이 아닌가 하면서 무심히 책장을 넘겨보다 영해는 그만 책에 홀딱 정신을 빠치고 말았다. 특히 새아버지한테 밀려서 몽실이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절로 흘려내렸다. 세상에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드라마 말고 책도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내내 잊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워졌다. 영해는 책을 더 읽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도 손님이 책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동네 서점에 가서 몽실 언니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책은 없다고 했다. 책을 사러 시내 큰 서점까지 가는 수고를 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왠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했다. 시내는 옷이나 구두나 가방을 사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인지도 몰랐다. 돈을 주고 책을 산다는 것이 낯설 것 같기도 했다. 영해는 그때까지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드름 자국 풋풋한 초등학교 선생이 책을 가지러 오면 책을 빌려달라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 주인은 책을 가지러 오지 않았다. 출퇴근길에 지나면서도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면 까땅 목례만 하고 지나갈 뿐이었다. 혹시 책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미 책 잃어버린 것 따위는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무려나 영해는 이제 책은 재차지가 되려나 보다 내심 안도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딱 보름 만에 미용실에 들어온 초등학교 선생이 느닷없이 책 다 읽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터면 가위로 손님 뒤통수를 찌를 뻔했다. 이강호는 빙글에 웃으며 종이백을 내밀었다. 책이에요. 지난번 책 가지러 와보니 어찌나 열심히 읽고 계시던지 차마 달란 소리를 못하겠더라구요. 몽실 언니는 이제쯤은 다 읽으셨죠? 아직 다 못 읽었 혹시 그 책 제가 가지면 안될까? 이요? 대신 머리는 공짜로 물론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렇지만 책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읽으면 더 좋죠. 음식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머리 손질은 공짜로 받지 않을 거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어쩌면 그리도 또박또박 하는지 더구나 그렇게 말할 때의 눈동자는 또 얼마나 반짝이는지 남자를 보고 영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강호는 영예의 독서지도 교사가 되었다. 독서지도 교사라고 해서 별것은 아니고 이강호가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다가 영예에게 가져다주고 영예가 책을 다 읽을 즈음 또 다른 책을 가져온 김에 지난번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기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문득 문득 영예에게는 금과 옥조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곤 했던 것이다. 나이는 어려도 역시 선생은 선생인 것 같았다.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빌리는 책들이니 주로 동화책이 주종이긴 하지만 이강호는 일주일에 한 번 미용실에 들러 영예에게 새 책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는 새 서른다선 영예의 가슴 속에 남몰래 이강호를 향한 호감이 싹뜬 것은 물론이다. 바로 그럴 즈음에 김여사의 맞선 제의가 들어왔다. 미쓰리야 우리 옆집에 내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다. 아저씨는요? 거기는 내 밥이다. 내가 그랬지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고. 그럼 옆집 남자는 빵이에요? 국수예요? 뻘소리 말고 옆집 남자를 네 밥 삼아라. 말이 좀 이상해 웃고 말았는데 어느 토요일 김여사가 그 밥을 데리고 미용실에 나타났다. 다른 건 몰라도 키 크고 잘생긴 것은 마음에 들었다. 허나 그 순간 이강호가 자신에게 준 그놈의 금과 옥조가 머리를 치는 게 아닌가.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로 영혼에 밥을 주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 영혼의 밥을 충분히 먹지 않은 탓인지 어쩐 건지 그놈의 키 크고 잘생긴 것이 자꾸만 또 단호해지려는 마음을 약하게 하니 영의 마음이 괴로웠다. 그런 상황을 두고 문자를 좀 써보고는 싶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 괴로움은 더 배가 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영혼의 밥을 먹이는데 애를 쓸 하는 순간이면 또 그때까지 조용하던 육체가 밥을 달라 아우성 쳤다. 육체의 밥과 영혼의 밥을 동시에 퍼넣으며 영애는 곰곰이 생각했다. 영혼의 밥을 택할 것이냐 육체의 밥을 택할 것이냐 미용사 이영애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범민을 다 하는 날이 오다니 싶어 영애는 그만 울고 싶은 기분을 웃음으로 터뜨리고 말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 이 고장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전자공장을 다니다. 이 고장이 고향인 공장 친구를 따라와서 미용실을 열었던 것은 고향은 가기 싫고 서울 가서 살 돈은 없고 다른 고장은 잘 알지 못한 탓이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와서 살다 보니 그런대로 정 붙이고 사라지기는 했으나 나이가 차니 그전에는 없던 증세가 생겼다. 마음 한가운데로 자꾸만 바람이 설렁거려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증세였다. 선도 보고 몇 번의 미팅을 했는데 인연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쪽이 마음에 들면 저쪽이 고개를 흔들고 저쪽이 마음에 들어 하면 영애가 싫었다. 인연 만들기를 단념하고 뭘 해먹고 살까 궁리하다 배운 게 미용기술이다. 그때 영애 나이 서른이 넘었다. 기술이 있어 밥굶을 걱정은 없을 것이나 심중의 바람이 생각보다 쉬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은 굳이 김여사가 말하지 않았대도 짝을 못 만나서 였던가 아니면 이강호 말대로 영혼이 굶주려서 였던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가을 저녁에 이강호가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후두둑 털어내며 미용실 안으로 쓱 들어섰다. 물론 새책을 주러온 것이겠지만 그날따라 영애가슴이 이강호 어깨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후두둑 떨리는 것은 어인 이유란 말인가. 비가 와서 손님이 없는 것을 그 순간에는 눈물 나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았다. 비오는 가을 저녁 따뜻한 커피향을 맡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침묵 속에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며 책을 읽는 모습이란 사실 드라마나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인 줄 알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야흐로 이 비오는 저녁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영애가슴이 은근히 벅차올랐다. 그런 벅찬 가슴을 들켜야 오를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숨겨야 나은가 머릿속을 열심히 굴려가며 영애는 일단 이강우가 책만 가져다주고 가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필사적인 요량으로 보험 보험아줌마가 가끔 갖다주는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어떤 작가가 쓴 글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구요. 정신세계가 약할수록 무리욕에 빠지기 쉽고 무리욕만으로 사는 사람은 다툼이 잦기 마련이다 라고요. 부끄러웠는가 얼굴이 좀 달아오르는 듯도 했다. 이왕 엎어진 물 마저 엎어버리자 하고서 계속 말을 이었다. 사는 게 늘 허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 통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강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말투도 이강호를 닮아 또박또박 해진 것이 영예는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이강호가 답변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차례다. 영예는 편하지 않게 침을 꿀꺽 삼키고 이강호의 말을 기다렸다. 이강호가 싱그럽게 웃으며 글쎄요. 그건 혹시 누나 옆에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서 아닐까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영혼의 밥이 사랑이라고. 그 그건 내가 아직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누나가 했던 말도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와 생각하게 된 건데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밥이 되는 밥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혼의 밥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그때 누나가 말한 영혼의 밥을 왜 좀 더 사려깊게 성찰하지 못했는지 정말 부끄럽네요. 그때 불쾌하셨다면 뒤늦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바짝 긴장하면서 이강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그 뿐이었다. 더군다나 호칭도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한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 차우진 과 선을 본 것은 김여사의 추임새에 넘어갔다기보다 어쩌면 이강호 때문에 생긴 낯선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물론 이강호가 없을 때도 외로운 건지 쓸쓸한 건지 고독한 건지 하여간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아리송한 제목을 본따 심중의 바람이라고 이름 붙인 증세는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시도때도 없이 밀려오는 그놈의 서른기색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어떤 건지는 영해도 이미 경험한 바였다. 그런데 이강호 때문에 이강호로 인해 생긴 낯선 감정 앞에서는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마구 떨려왔다. 어찌됐든 영혜는 그 떨림을 진정시켜줄 진정제가 필요했고 차우진과의 만남이 그래서 시작되었는지 몰랐다. 애까지 딸린 차우진은 선을 본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데이트하는 공원 벤치에서 한쪽 팔을 영혜 어깨 뒤로 둘러 멀리서 보면 감싸하는 듯하게 앉아서는 하는 말이 여자랑 있으니까 좋네요. 개구장이처럼 웃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도 가슴속 외로움이 쉬이 가시지 않는 연휴를 영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차우진 씨 우리 인간의 영혼의 밥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밥이요? 그야 뭐 사랑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억양의 남자가 사랑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자신을 말갑게 쳐다보는데 분명히 자신도 그렇게 말한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영혼의 밥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다는 이강호의 친절한 해설을 듣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막상 그래서 더더욱 기가 질리고 외로움의 두께는 무장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었다. 역시 외모가 잘랐다고 영혼까지 잘난 것은 아닌 모양이기라고 영혜는 차우진에게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오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차우진은 차우진은 꾸준히 성실하게 영혜 아니 여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연락을 취해왔다. 그 성실함에 마음이 약해져 어쩌다 한 번씩 나가면 얼굴 보니 좋네요. 그냥 좋기만 하세요? 예 그걸로 끝인가요? 좋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차우진 씨는 책 같은 거 안 읽으세요? 책이요? 하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책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차라리 술을 먹지 않습니까? 생각난 김에 나름 서러운 사나이와 요암 호프집에서 간단히 한 잔 어때요? 실은 길게 마시고 싶으면서 말은 일단 간단히 한 잔으로 하고 보면서 나름 서러운 사나이가 천진한 눈망울을 제 눈에 부딪혀오면 거절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럴수록 더 매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어요 쌩 하고 돌아서 왔다가 한식경쯤 지나 살금살금 호프집 문을 열고 살펴보니 나름 서러운 사나이는 문쪽으로 등을 보이고 벽에 일렁이는 제 그림자를 동무 삼아 홀로 외로이 술을 마시고 있던 거였다 꼭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영현은 호프집 맞은편 어둔 골목에서 제 그림자 벗삼아 술 마시는 사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정말 꼭 그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지만 남자의 뒤를 밟게 되었는데 그가 말간 눈망울이 사내가 제 그림자를 벗삼아 술 마시는 사내가 나름 서러운 사나이가 영혜의 수선화 미용실 앞에서 잠시 서성히다가 잠긴 유리문에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어들였다가 그 모든 일체의 짓거리를 거부한다는 몸짓으로 순간 단호하게 돌아서 꺼어 꺼어 토악질하듯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이 있던 추억인가 어둠 속에서 그 그림자처럼 밤골목의 길고도 낮게 헷갈리는 서러운 노랫소리를 지난 겨울 대호 노래를 그럴싸하게 부를 줄 아는 이 사나이와 벤치가 있는 연못가에서 데이트를 했었다 애가 딸렸어도 상관없었다 이영애가 괜히 이영애가 아니다 비록 유명 배우와 이름만 갖고 생긴 건 좀 달라도 애 딸렸다고 문제 삼을 만큼 촌스러운 마인드는 아니라고 미용사 이영애 자신이 자부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니 누구도 오해하지 않기를 영애는 바랐다 누군가 오해하는 이가 있다 한들 왜 그녀 이영애가 차오진과의 만남의 종지부를 찍었는지를 그러나 이 세상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좋다고 당신이 좋다고 여자랑 있으니 좋아 죽겠다고 눈가에 무구한 주름을 있는 대로 만들며 진짜 좋아 날 뛰는 그것도 서러움에 꽉 찬 한 사나이를 이 세상 누가 그처럼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영애는 그날 낫고도 의물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것도 나름 서러운 사나이가 발치에 굴러다니는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를 뜨는 방심한 순간의 말이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차오진이 물수제비 뜨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영애를 돌아보지 않고 낭패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참 옛날에는 잘 떴는데 지름밥 묶고삼서 실력이 많이 죽어뿌렸네 둘이 어색하게 긴 긴 연못가를 휘돌아 차에 있는 공터까지 왔다 이곳에 올 때는 연인 포즈였지만 돌아갈 때는 남남이다 차에 올라탔는데 시동을 걸지 않는 차오진에게 영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남자 여자로는 그만 만나자구요 차오진이 시동을 걸었다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로 안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으면 남자 여자 아닌 것으로도 만나지 말구요 차오진이 영애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선 보고 데이트 몇 번 만에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이렇게 보니 영애씨 참 귀한 사람 같네요 제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긴 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운전을 하는 차오진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에이씨 하면서 그가 오디오 버튼을 눌렀다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피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영애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차오진은 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지난 겨울 내내 그는 울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미용실 앞에 개나리꽃이 활짝 핀 봄날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차오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자한테 하는 전화는 아니지요? 겁내지 마소 자장면 한 그릇 같이 묵읍시다 잘 보이거나 공을 들여야 할 관계가 아니라서인지 사투리 억양도 더 억세졌다 차오진이 억센 사투리 때문이었을까 영애도 덩달아 고향말이 튀어나왔다 아침부터 뭔 자장면이다요? 택시 타고 공장 앞으로 후딱 오소 군더더기 없는 명랑한 목소리로 봐서는 남녀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았다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나름 쿨한 태도로 달려갔더니 회사 앞에 유일하게 있는 중국 식당으로 들어갔다 여기 자장면 곱빼기 둘이요 속으로야 진짜 자장면 먹자고 이 아침에 나를 불러낸 거예요? 하고 싶었으나 그 또한 뻔한 말이라 자장면과 함께 꿀꺽 삼켜버리고 아침부터 자장면 먹으니까 이상하네요잉? 했더니 이상 없니껴? 많이 묵소? 하고는 싱긋 웃기만 할 뿐이었다 똥단지같이 싱겁게도 봄날 아침 그렇게 자장면을 먹고 헤어진 후 차오진에게서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자연스럽게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되 예의 그 한층 강화된 경상도 억양으로 요새 미용실 매출은 어때요? 묻는 전화를 한 번 술 먹고 전화하면 추접할까봐 술 안 먹고 전화합니다 잘 있는교? 라고 묻는 전화를 한 번 받았다 라일락꽃이 한창이던 늦봄 저녁에 미용실에 들른 이강호하고 지난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불쑥 차오진이 들어섰다 머리 깎으러 왔네요 한 푼이라도 여다 보태주려고 아! 두리 아버님! 말하자면 이강호는 차오진의 아들 두리의 담임선생님이었던 것이다 두리는 2002 월드컵 때 태어난 아이인데 축구선수 차두리처럼 씩씩하라고 마침 자신의 성도 차씨라 차오진이 똑같은 이름을 지워줬다고 했다 두리 엄마는 두리 아빠를 나름 서러운 사나이로 만들어놓고 암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잘 마시지 못한다고 이강호가 아무리 사양을 해도 아들 담임선생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술 대접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차오진이 간청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언젠가 차오진이 제 그림자를 벗삼아 홀로 술을 마셨던 호프집으로 갔다 차오진이 이강호에게 술을 따르며 묻고 살기 바빠 학교에 한번 못 찾아가고 죄송합니다 학부모로서의 예의를 차린다 이어서 영희한테도 술을 따라주며 영희씨 못 본 새 분위기가 확 달라지신게 보기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에 언격결에 술잔을 들어올리다가 이강호가 의식되어서 할 수 없이 표준 말씨로 영희가 물었다 차오진씨 사는 게 장난이 아니라 피가 말리는 전쟁이고 하 사는 게 마냥 서럽습니다 아 갑자기 대갈통 아 죄송합니다 머리에 막 쥐가 날락하네요 술 드십시오 선생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영희씨 드시소 이제 나름 서러운 사나이는 마냥 서러운 사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날 밤 과음을 한 마냥 서러운 사나이는 길 건너 연립주택 쪽으로 휘저휘저 사라지고 대취한 이강호도 아파트 쪽으로 가고 난 뒤 영해 혼자 호젓한 제 그림자를 밟고 서서 미용실 문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토악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립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쪽인 것 같기도 했다 귀를 모두니 양쪽 다인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으로 가서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지난 뒤 소리는 멈췄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래 낯익은 심중의 바람이 휘익 일었다 바람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후다닥 잠이 드는 것 뿐이었다 이강호는 여전히 성실한 우편배달부처럼 책을 배달해왔다 누나가 재미있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고 좋다 싶어서 가져온 책이에요 편식은 몸에 안 좋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편식하지 말라고 가져다 준 역사책에 코를 박고 앉아서 영혼도 이강호를 생각했다 어려운 책이라서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수없이 명멸하는 누나 때문에 독서는 며칠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누나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을 흘뜨려나서 오늘 일요일 어떻게든 책을 마저 다 읽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이강호를 맞이해야지 하고서 외호박 넣은 된장찌개에 막 밥을 먹으려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아이와 노인이 무거운 생수병을 들고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차오진의 어머니와 둘이었다 숟가락을 놓고 뛰어나갔다 할머니 애호박 감사해요 아침에 맛나게 된장국 끓였네요 그리고 둘이야 지금 안 바쁘면 머리 깎아줄게 지금은 안 돼요 아빠 회사에 가봐야 해요 우리 아빠가 지금 공장 안에 갇혀서 물도 못 먹고 싸우고 있거든요 늘 부르면 내빼기부터 하던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야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린 속에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너희 아빠가 싸워? 우리 아빠 회사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아줌마는 몰랐어요? 이강호가 가져다주는 책을 읽느라 통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봄 호프집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아이와 노인이 무거운 생수병 무게를 감당 못해 낑낑거리는 것이 안쓰러워 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수병 박스를 아예 바닥에다 내려놓은 두리가 그런데 우리 아빠 공장 안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물도 없고 쌀도 없어서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 주려는구나 네 아이가 다시 물박스를 어깨에 메었다 여덟 살짜리 온몸이 휘청했다 여든 노인과 여덟 살 아이가 총총이 멀어지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더위 속에 공장 안 대형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노래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타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가 날아와 하얀 물풍선 같은 것을 공장 지붕 위로 떨어뜨렸다 최루액이 든 봉지라고 했다 정문 앞에서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는 사람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해고자 가족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외쳤다 어째 그래요 당신 우리 애아빠 알잖아요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였잖아요 굳게 잠긴 쇠철문 너머의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이 없었다 저 안에 사람들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도 사측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한 젊은 남자의 외침에 회색 작업복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맞소 우린 사측에 개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피로와 슬픔과 분노가 서리기는 쇠철문 바깥사람들이나 안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아수라를 구경 나온 공장 인근 마을 개들이 동네 양아치들처럼 저물어오는 벌판을 몰려다녔다 식사 대용으로 배달되어 온 피자 냄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개들이 몰려와 정경들 주변을 배회했다 아이와 노인은 생수박스를 지키며 시멘트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었다 공장에 갇힌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젊은 학생들이 시멘트 바닥에 둥그렇게 누웠다 누군가 자그마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는데 냇물은 흐르네 철망을 헤집고 노래는 이내 합창이 되었다 낮고 조용한 합창 그리고 잠시 뒤 타다다다다 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학생들이 노래소리를 덮었다 영현은 헬리콥터 소리가 멈추면 아이와 노인에게 자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처럼 하루 종이를 달구어줘서 한 시멘트 바닥에 몸을 위었다 좀 전에 살펴본 자장면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언젠가 아침에 느닷없이 불려 나와 먹었던 그 한산한 자장면집이다 영현은 누워서 이강호를 생각했다 쓸쓸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 한가운데를 스치고 지나갔다 차우진을 생각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차우진이 자기에게 사준 자장면을 이제 그의 아이와 어머니에게 사주고 싶은데 헬리콥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 필승 코리아 오 오 오 노래소리가 붉은 조명등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울려퍼졌다 왜 저렇게 음악을 크게 트느냐는 영혜의 질문에 지나가는 누군가 말했다 서러운 사람들 더 서럽게 하려고 저 발광을 해대는 거 아닙니까 문득 공장 안 차우진도 저 소리를 듣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서른 그 사나이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서른 사나이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강호가 대뜸 물었다 지난번 제가 편식하지 말라고 드린 영혼의 밥은 다 드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런 그럼 내일 가져다 드리기로 한 책은 안 가져다 줘도 되겠네요 저 이강호씨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와 일요일이라고 신나는데 가신 모양이네요 노래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네 아주 신나네요 노래소리 빵빵하고 조명등은 휘황하고 헬리콥터까지 떴네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자장면이 먹고 싶어요 하하 자장면이요? 와 맛있겠네요 자장면도 맛있게 드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그랬으면 그러세요 그럼 문득 문득 돌아보니 둘이와 노인이 반쯤 누운 얼굴을 마주보며 나도 배고프고 할머니도 배고프고 울아빠도 되게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그치 할머니? 사는기 이케 애롭다 비오면 아빠가 목 조금만 마를텐데 그치 할머니? 사는기 이케 스릅다 영혜는 불편해 보이는 두리머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머리에서 후덥지근한 땀냄새가 올라왔다 그러자 문득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오래전 고향에서의 그 여름밤이 생각났다 30여 년 전 5살 그 여름밤이 이상하게 그해 5월의 그 열흘가는 생각나지 않았다 대신 열흘 이후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천지 사방으로 헤매던 그 여름날 군부대 정문 앞에서 교도소 앞에서 또 어디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날의 어느 밤이 어머니 무릎 위에 땀에 젖 머리를 뉘고 잠들었던 그 밤도 오늘처럼 하늘에 무심히 달이 떠가고 있었다 사는 것이 타관살이 타관살이 한 가지로 외롭고 서럽듯이 달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 무심히 떠가고 있었다 하늘이 거울처럼 맑은 것이 내일 또 비는 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남녀 사이의 애정전사는 이런 경우가 종종 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가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죽자고 좋아하면서 쫓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좋아하게 된다는 건 정말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책 한 권은 좋게 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눈물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뜨거움이다 사랑은 아껴주는 마음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눈 속에서 별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등등 유행과 가사를 봐도 사랑을 빼놓고는 노래가 되지 않는지 죄다 사랑 타령이죠 이렇게 넘치는 사랑 타령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사랑 때문에 외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랑의 정의들 중에서 오늘 이영애 씨와 차우진 그리고 이강호 이 세 사람의 사랑의 정의를 말한다면 저는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이강호의 세계에 공감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차우진에 더 가깝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이영애의 마음입니다 이영애 본인은 세련되고 지적인 감성으로 무장한 이강호에게 무척이나 끌리는 것 같은데 정작 이강호에게선 이영애에게 남녀로서의 관심을 일도 받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차우진에게선 어떻습니까 이영애에게 지적 허용을 채워줄 만한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는 없지만 그의 태도와 말투에선을 끼워지는 남녀로서의 강한 끌림은 본능적으로 이영애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끌림은 영혜씨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영혜씨는 이성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남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 참 이 무슨 삼류드라마 같은 상황일까요 보통 삼각관계에서 목격되는 아주 흔한 설정인데요 이래서 제3자 입장에선 삼각관계가 제일 긴장되고 재미있나 봅니다 먹고 먹기는 먹이사들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혜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죠 분명 이성적으로 보면 차우진은 별로인데 본능적으로는 그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런 끌림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어가 바로 공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강호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공감이 차우진에겐 있었습니다 영혜씨가 차우진을 서러운 사나이로 느끼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종의 감정적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막연하게 영혜씨의 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차우진이 어머니가 내뱉은 말에서 강하게 그녀의 마음을 치는데요 사는 게 외롭고 사는 게 서럽다는 말은 영혜씨의 어머니가 전에 했던 말하고 같은 것이었죠 사는 것이 참말로 외롭고 서럽다 서럽고 외로워도 사람만 있으면 된다던 어머니의 말이 그때 영혜씨에게 떠오르게 된 것은 사랑이 결코 머리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쇠기를 박는 것이 시위 현장에서 이광호와 통화를 하잖아요 그때 두 사람의 대화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못하는 다르게 말하면 전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공선옥 작가가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의 힘겨루기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이 소설에서 제가 느낀 공감이란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읽어드리는 소설 작품에 대해 공감을 못하면 이건 한낱 재미없는 종이쪽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감을 하시게 된다면 그땐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단편소설 서른사나이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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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